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공사는 경제와 소득 여건이 회복되고 몰기지 금리가 정상화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다시 반등하면서 2024년엔 2.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올 1분기 77만 812달러이던 전국 평균 집값은 올해 말엔 70만 6천여 달러, 내년엔 66만 2천여 달러까지 떨어지다가 2024년엔 67만 6천여 달러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올해 이어 내년에도 온타리오주 토론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등 전국의 평균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주택 구매 예정자들은 쉽사리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 부담이 더 커진 때문으로 내집 장만을 미루면서 임대시장 경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덕분에 지난 9월 전국의 평균 월세는 2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평균 월세는 한 달 새 4.3% 오르고 1년 동안 15.4% 뛰었습니다. 원 베드룸 콘도 월세는 벤쿠버가 2,59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토론토 2,472달러, 번압이 2,292달러 순입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놀수욕 지역의 원 베드룸 콘도 가격은 2,022달러로 연간 18% 올랐습니다. 1년 새 월세가 가장 많이 뛴 도시는 온주 런던으로 원 베드룸과 투 베드룸 모두 38%씩 올랐고 엘버타주 캘거리 원 베드룸도 29% 올랐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치열한 임대시장도 이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11월부터 2월 사이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벤쿠버에선 우편번호가 V6J, V5K, V7V인 지역의 임대료가 올 1월부터 9월 사이 무려 50% 넘게 치솟았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주의 케어런 모어 보건 책임자는 어제 입원 환자 증가로 의료 시스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정부에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병원 수술 일정에 지장이 생길 경우 고등교육기관과 쇼핑몰, 대중교통 등을 최우선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주의 코로나19 지표는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양성률은 일주일 전 13.3%에서 17.1%로 증가했고, 입원 환자 역시 지난주 1,456명에서 1,629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43명으로 일주일 새 12명이 더 증가했고, 일주일 동안 67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데다 독감 등 호흡기 환자까지 늘면서 온주의료 시스템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자는 급증하는데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어 책임자는 코로나 7차 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정체 상태일 뿐이라며, 보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독감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아야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어 책임자는 하루 8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도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며 적극 접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3차와 4차 접종 간격은 보통 6개월이지만, 취약계층이나 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84일 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캐나다 전국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 동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여 명이며 426명이 사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PCR 검사 제한으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9월 중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병원 입원 환자 수는 10월 10일엔 5,373명으로 늘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호흡기 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온타리우즈 아동병원들이 침상과 인력 부족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에는 그 어느 때보다 병원을 찾는 어린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광역, 토론토 등 일부 지역 아동병원에선 중환자실 침상 부족과 의료 역량이 제한된 탓에 어린 환자를 오타와 등 타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한 병원에선 대기 시간이 무려 30시간에 달했고 또 다른 병원에선 예정된 수술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토론토 아동병원 중환자실도 위중한 어린 환자들로 인해 남는 침상이 없었고 맥마스터 어린이병원은 침상을 추가했는데도 환자가 넘쳐났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코로나가 아닌 독감 등 호흡기 감염이나 기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어린 환자들이 겨울이 지나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르는데 응급 환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지역 병원들이 급증하는 어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부족한 인력난은 또 다른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토 아동병원은 중환자실 침상 부족에 환자를 미국 버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이니스페에서 발생한 경관 살인사건과 관련해 온주특별수사팀은 현장에 도착한 숨진 경관 2명은 현장에 도착해 총을 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범인과의 총격전은 세 번째 도착한 경관과 벌어졌으며 앞서 출동한 모건 러셀과 대본 너스럽 경관은 집안에서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크리스 던캐스터가 쏜 총에 맞고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22세인 던캐스터의 4인 규명을 위해 오늘 부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앞서 2020년 5월 던캐스터가 캐나다군의 지원에 기본 훈련을 받기는 했으나 전 훈련 과정을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던캐스터가 평소 조부모를 돌봐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 이웃은 사건이 발생한 날도 목격했는데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돼 너무 충격이고 슬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순직한 경찰 2명의 시신이 오늘 오전 토론토에서 402 고속도로와 400번 고속도로를 통해 베리로 향했으며 합동 장례식에 대한 시기와 절차 등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또 무치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12일 저녁 케미와 팬더스트리스에서 29세 여성이 갑자기 나타난 남성에게 얼굴이 가격당해 쓰러졌고 눈 주변을 다치긴 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 용의자를 본 목격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두건으로 얼굴이 가린 남성이 매우 화가 난 듯 성큼성큼 걸어와 건물 쪽으로 몸을 피한 뒤 다시 봤더니 가만히 서 있던 여성을 다짜고짜 때렸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무치마 폭행 사건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범인의 뒷모습에 찍힌 이미지를 공개한 벤쿠버 경찰이 주변 폐쇄 회로 등을 탐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범인은 반단어로 얼굴 하관을 덮었고 뒷면에 독특한 흰색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후드티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기후행동지원금이 오늘 개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기후행동지원금은 탄소세 부과에 따른 연방정부의 환급금으로 온타르와 엘버타, 사스카츠원, 매니토바주 납세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앞서 지난 7월 4월분과 소급된 180여 달러가 이를 주에 거주하는 개인 납세자 통장으로 지급됐으며 오늘 90여 달러에 이어 내년 1월 중순쯤 또 입금될 예정입니다. 엘버타주 신임 수상이 취임 연설 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에슨 켄이 전 수상의 사임 후 경선에서 승리한 다니엘 스미스 신임 수상은 지난 11일 취임식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보다 더 심한 차별을 당한 사람들을 평생에 본 적이 없다며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자녀들은 학회 경계를 관람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주인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원주민과 소수민족 등은 수상이 오래전 기숙학교 비극을 겪은 원주민과 코로나19로 급증한 인종차별에 고통을 겪는 소수민족을 무시했다고 지탄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스미스 수상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강조한 것이지 이들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